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. 성경을 읽으며 이번에는 라틴어를 공부하는 시간 18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23장 30절 먼저 이테리어 트렌타 알로라 꼬민체라 누아디이레 아이몬디 까데떼치 아더스 에 알레콜리이네 뽀뿌리떼치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로 들어봅니다. 트렌타 알로라 꼬민체란노 아디레 아이몬디 까데떼치 addosso 에 알레콜린에 코디데치 네 한 번 더 들어봅니다. 트렌타 알로라 꼬민체란노 아디레 아이몬디 까데떼치 addosso 에 알레콜린에 코디데치 네 자리 바꿔서 라틴어로 들어봅니다. 오른쪽은 그리스로 트렌타 알로라 꼬민체란노 아디레 아이몬디 까데떼치 네 한 번 더 트렌타 알로라 꼬민체란노 아디레 아이몬디 까데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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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알기순 인집이인트 시작할 거에요 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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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집이인트 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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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레 가디레 ptosi ptosi 명령이고요 계속합니다 슈퍼누스 우리 위에 가디레 가디레 슈퍼누스 가디레 슈퍼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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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콜리부스 온덕이죠? 올리부스 여기는 그리스어로 이, 오인 로 보인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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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산들, 언덕 메고린 이네요 그리고 코프 때 오 betting 오 fala 오프렐라 싱갈립시 오페리트 우리를 우리를 오페리트 우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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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 것이다 디첼의 말하기를 문띠부스 산들에게 문띠부스 까디트 떨어져라 수페르노스 우리 위에 수페르가 위 노스는 우리 에트 그리고 콜리부스 언덕에게 고페리트 터프라 노스 우리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닥칠 그런 활란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산들아 우리를 우리에게 떨어지고 또 언덕들아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예루살렘에 닥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